무슨 수로 한 달 만에 자작곡을 만들어? 1박 2일로 송캠프 어때? 자작곡 콘셉트도 정하고 단합 대회도 하고 이제 슬슬 여행을 마칠 때가 온 것 같군요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나 솔직해서 좋았어 그거 진짜 나야! 진짜 나 맞다고! 윤정환은? 축제에 안 와도 노상관 송캠프에 안 간데도 노관심 너 뭐하는 놈이냐고 대체! 다시 혼자 힘으로 반짝일 수 있게 되면 그때 힘껏 반짝였으면 좋겠어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거든